음.. 원이 아프지 않군요? 렌트님이랑 버거 언니.. 버거 언니랑 대화하는 거 봤어? 별거 없었던 거 같은데? 렌트님 이세돌분들 중에 누가 제일 좋으신가요? 맞아. 이세돌분 중에 누가 제일 좋으세요? 렌트님? 아 저는 징버거.. 징버거님을 제일 좋아해요. 오 나왔다! 징버거는 친한 사람이고 이세기아이돌 활동에서도 서로 특기타까가 잘 맞아서 좋은 추억들이 많아요. 징버거님의 매력적인 모습과 재능이 저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지죠. AI가 낫다니! 버거님, 렌트게뉴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, 부가 땅이 드디어 나왔어. 아, 부가 땅이 드디어 나왔어. 이게 부르는 게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구나? 아, 렌트게뉴님 말이지? 그 분 참 웃기시고 재빈님 분이야. 가끔은 좀 과하실때도 있지만 그게 더 매력인 것 같다. 초기야 맞다가 조커처럼 생겼다는 게 인상적이더라고.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? 어? 어디까지 말씀하시네? 음... 그 분이라고 얘기를 해. 성행세계에... 친구들 불러줄 수 있어? 이렇게 한번 불러주나? 선양님 없나요? 음... 신기하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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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커